이번에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최상병 특검,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거를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시킬 거다 탄핵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선생님 봤을 때 좀 어때요? 당연한 거죠. 나는 정말 그 분이 윤 대통령이 내가 기대하는 쪽으로 너무 부응해주고 있어가지고 뭘 기대하셨나? 아니 특검하고 탄핵 될라니까 이렇게 자꾸 거부권 날리는 거잖아 아니 자식 없는 거 티내는 거야? 그 23살 먹은 애가 전투에 나가서 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곳에 대민지원 나갔다가 그렇게 비명 강사했어 물귀신이 됐어 그리고 해병대에서 해병대 선배들이 지금 들고 나와서 막 그러고 있는데 왜 그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만 치부하는지 모르겠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 그럼 그거 알리면 되는 거잖아 왜 그걸 거부해야 돼? 이유는 하나겠지 자기의 힘도 들어갔으니까 그거 밝혀지면 안 되니까 거부하는 거고 또 자기 와이프 김건희 여사 특검 디올백만 나오겠어? 또 엄마 저기 도이치 주가 조작부터 그것만 나올까? 양평 고속도로부터 해서 아마 하나 그거를 갖다가 오케이 하는 순간에 몇 개가 몇 수십 개가 터질 걸 아니까 아니까 거부하는 건데 아무튼 이번은 침몰하는 배에 아무튼 구멍이 나고 있는 걸 자기 스스로 뚫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지 아 침몰하는 배에 구멍 뚫고 있다? 물 더 들어와야 되니까 역도 대통령 중에 최고 가까스로 당선도 됐지만 최하위의 저거를 받고 있잖아 지금 지지율을 아무튼 찬바람이 불기 불러올 때면은 아마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거예요 아마 그 도사 그 양반의 힘으로도 이제는 안 될걸 자, 천공 응 흑 워 워